출발 한번 해봅니다. 간단하게 롤 알려드리면 지금 저기 트래비스 보이시죠? 상대방 쪽에 지금 폭발물을 넣고 던져버리면 되는데 근데 제가 타고 넘어가서 상대방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돼지 종류, 돼지 종류 한번 해주세요. 기어리 형 영태형이 없다. 돼지가 없어. 돼지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고릴라 어때? 까만색 고릴라. 그래 고릴라. 한우로 가 우리는 한우로. 한우? 한우 귀엽다. 한우 귀엽다. 소고기로 가. 한우 귀엽네. 고릴라. 한우는 더 세 보인다. 렛츠고. 뭐야 뭐야. 렛츠고. 들어 하나씩 들어. 이거 하나씩 들어서 가면 돼요. 두 개 들어. 헷갈려. 그래서 저기 넣으면 돼. 우리 또 한 명 왜 안 와. 나도 가자. 땡길게요. 땡기세. 가. 갔다와. 렛츠고. 너무 오질 않아. 너무 오질 않아. 너무 오질 않아. 어. 왔다 왔다. 너무 던져줬어. 날라갔어. 뭐야. 형님. 저 갔다 오. 뭐야. 형님. 초보 씨지. 어. 고릴라 하나 왔네. 오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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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엉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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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잘하는데 저기. 삐켜삐켜. 이거 버려야돼. 갔다 버려야돼. 터지는거 아냐 이거. 내 종종 맞추는게. 아아. 종종 맞추는게. 종종 맞추는게. 로켓트 펀치. 뭐야 이거. 진다고 이거. 죽어라 죽어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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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아. 뭐야 이거. 저 터졌어. 아아. 아아. 버려 이거. 갔다 버렸어. 아아. 아아. 나 갔다올게. 옹냥아. 오케이 오케이. 가졌고. 침략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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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빠케스를 왜 넣은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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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이 씨. Launching. 어? 어. 방해해 방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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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버리고. 때려 봐 때려봐 떼려버라고. 가단Part! projection 그니까 닉창이. 침략. 어디 가져갈라고? caf Financial. 아이 방해하고 있어 걱정하지만. 방해 잘되고 있으니까. 어 ок. 글러버리고. 방해해 방해해 굴러버리고 때려봐 때려봐 때려보라고 어디 가져갈라고 방해하고 있어 걱정하지마 방해 잘되고 있으니까 굴러버리고 방해하고 있지 야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십박이요 야 버려버리고 카카 짐 장매 아따 버려버리고 아 버려버리고 아 버려버리고 죽어라 버려버리고 아 버려버리고 잡았다 잡았다 기어리 형이 공격해야되는데 저기 버려버리고 아 공격해야되는데 아 폭탄 다 버려버려 아 집 장매 가져간다 병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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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 돼 안 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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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꺼냈다 꺼냈어 형아 넘어갔어 나 공격좀 할게 어 안달려있어 안달려있어 됐어 공격좀 해야지 같이 죽자 같이 죽자 던지고 넘어가야해 넘어가야해 자자자 이거 해야되 공격해야되 4점이나 차익 자 차 형원ون 건너갔다와 자 여기 큰일 났다 여기 많이 왔어 한 점 남았어 우리 한 점 남았어 한 점 남았어 한명 와야돼 한명 와야돼 한명 와야돼 여기 한명 와야돼 인원수 차이가 크다 여기 여기 한명 와야돼 한명 와야돼 여기 한명 와야돼 여기 한명 와야돼 여기 한명 와야돼 우리 꼬리를 넣어야돼 여기 날라가면 끝이야 못잡아 왜 못잡아 이게 뭐야 상군형 상군형 마크 짐게 이거 안되겠네 이거 봐줄라그러니까 일로와 일로와 아 이렇게 무거워 아 이렇게 무거워 로켓트 펀치 이거 어떻게 잡아 국수 한명 안되 야 막아야돼 정기어리가 정기어리 형님 흙 아아하 흐이 이거 막았어야 되 아니 인원이 딸리니까 고릴라봐 아 개무CT해 우리가 네명이니까 일단 나와 나와 하나보다 더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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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면 돼? 아 이거 좋아할게 아니었네 아 그래도 이기면 좋지 뭐 아 이기면 좋지 싸우는 거 올 때도 있는데? 싸우는 걸로 해 싸우는 걸로 이렇게 싸우는 걸로 아 왜 싸우는 걸로 해 치파하게 두 명 넘어가버리니까 아니면 한 명이 구경할까요? 내가 구경해도 돼 아니야 아니야 밸런스 맞아요 열심히 안 했어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처음에 방심했어 처음에 두 명이 잘해가지고 4등 3 해도 돼 처음에 방심했어 아 개인전도 있어 개인전도 있긴함 어 이건 2대 2대 2다 2대 2인데 영태형이 혼자 팀 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힘들지 않아? 아니 영태형 클라스 있잖아 아 여기 버틸 수 있어 이거 상관없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떡탱이 할래 떡탱이 있네 여기 내려가야 돼 우리가 내가 내려가야겠다 저랑 기어리 형이랑 먹을게 오케이 영태형 혼자? 응 영태형 혼자 나랑 경건이 기어리 형이랑 그냥 이거 맵할 맵할 때 아예 아예 그것도 있어 개인전도 있어 아예 개인전도 봇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보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일단 해보고 봇이 더 잘할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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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클릭 우클릭 한갈통 생각난다 한갈통 아니 나 핸드에요 핸드 X 핸드 면은 핸드 면은 Rt였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Rt로 잡고 X로 던져 아니야 X로 던져 X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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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로 꾹 눌러 냥냥이 귀엽지 냥냥 편치 냥이 옹냥일 거 아니에요? 아니 옹냥이 옹냥이 다른 거 있어 우리 오리 헤어리 형 우리 이걸로 갈까요? 옹냥 한 명 올 거예요 이따 한 열두 시쯤에 수달 패는 게 맞아 처음에 적응될 때까지 패는 맨 위주로 하는 게 맞아 너무 기믹 많은 거 말고 냥냥 펀치 보여드리 패는 거만 적응되면 오지마 오지 말라고 했어 오지마 귀들러치기 진베인 녀석 뭐야 너 안 맞았어? 아 쟤매야 미안하다 독 있는 거 가면 안 돼 우리 집 혼자 알았어 죽으면 끝이야? 나 조심 죽으면 끝 죽으면 끝 죽으면 생선이나 이런 걸로 방해할 수 있어요 생선이나 이런 거 자기 팀 보고 방해하면 돼 옹냥이 어디 있어? 옹냥이 어디 있어? 옹냥이 어디 있어? 배라이틀 중심 탑으로 뭐가 있잖아 진베가 잘하네 뭐야 탑이 세 그래 죽은 거라고 탑으로 대가리 질어 나한테 안 돼 잠시랑 어딨냐 도망갔어 어 안 돼 아니 탑 뭐야 저거 어 있어? 이거 옛날에도 올라가는 거 없겠었는데 올라가면 가보지 잘 쏜다 찹쌉이야 흑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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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라 무서워 날라타기 이씨 안 맞았어 이거 뭐야 피했어? 날라차기 이씨 이리와 가 임마 이씨 끝났죠 뭐야 아직 안 죽었네 올라오면 살 수 있어 올라오면 쌍절봉이 최고지 나한테 오지마잉 오지마 나한테 오지말라고 했어 이리와 이리와 기어리 형이 차차차차차차 하아 하아 대충 이런 상황 아아 뭐야 두명이나 조심해 겠구만 일어나 에이아이가 잘할 수 있어 에이아이가 잘할 수 있어 아 안맞이다가 아까 한번 맞았으니까 아아 아 뭐야 우리편한테 맞았잖아 오우 에이 형 폭탄이다 폭탄 폭탄이다 폭탄 올라갔다가 영태국이 왜 올라가요 아 잠깐 시계 구경좀 한개 병거리형 나가 아 병거리형 뭐야 저 무기 휘두르는건 뭐에요? 무기를 잡아야돼 하아 하아 히얼이 형 옥상 지가 폭탄 떠뜨렸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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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팀 두개네 아니 이런거 없어 어디에 어디에 안돼 안대 날아 날아 나 이거 옥냥이네 옥냥이 빠아치 아 에이아이 비켜 아 아이 아이 방해되기 아이 나와 아이 나오라고 아이 근데 되게 잘하는데 아이 나오라고 어 뭐야 설마 이게 죽는다고? 지나간다 후라이팬 맞았어 집박이 형님 후라이팬 그거 맞았어 내가 바나나 던져줄게 바나나 아 후라이팬이라 근데 조심해야 아 미치 어우 아 후라이팬이라 조심해야 돼 독이네 독 호랑펜이라 조심해야 돼 이거 뭐야 직발공이 이겼어 아니야 살았어 한만 살았어 아 센데 이제 알았지 나도 알았어 이제 안봐드립니다 초반에 이거 내보내야겠다 무기를 빨리 들어야겠네 트위드가 쏘는거 있었는데 나와 얘는 가라 아아! 동시야! 가라! 아아! 헛! 자자자자자자! 자아앗! 아 안 좋은데 레드팀 견제하겠다 레드팀 아 뭐야 다들 벌써 적응했는데 레드팀 견제 일어나면 무기 있어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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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일단 정권이 죽었냐? 어 좋다 좋다 무기 좋다 독가스 조심 독가스 조심 천천히 하면 돼 아아! 좋다 좋다 이긴다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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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 안 돼 정기 붙으면 안 된다고 정기 붙으면 안 돼 형 두 novel 대결이 오른쪽으로 최대한 무기 조심하고 무기는 생각하고 몽적인 상태 음식써 소비 가랏 어? 뭐야? 설마? 너무 쉽고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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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나 지금 빠다 죽었어 잠깐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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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 저 빠다 좀 잠깐만 아 잠깐만 빠다 뺏겼다 빠다 뺏겼다 아 잠깐만 가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변거리야 잠깐만 자 빠다 좀 받아 로켓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아 뭐야 무서워 저 무시성이 들기 나 무거워 나이스 AI 걸컵했어 욱냥이 아 잠깐만 나 걸컵했다고 용태용 용태용 어? 맞아라 샤아 아 뭐야 이거 안맞아 구르기 오오오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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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이라이트 아직 가스있어 가스 잠긴다 가스 잠긴다 나와 나와 우리 죽어 영혼의 한다고 아아 지금 올라왔다 야 쟤 뭐야 얘가 더 잘해 얘가 더 잘해 아아 아아 가스 죽겠다 여기 아 나 독가스 죽었다 독가스 나 올라왔다 영혼아 해줘 죽었어 아 너 죽었어 근데 위에 독가스인데 왜 살아있지 독가스 이거 뭐야 독가스 이쪽 나다라 폭탄 폭탄 어 뭐야 독가스야 뭐야 이거 아 아 나는 왜 진거야 아니 이거 아 나 삽집을려고 했는데 아 아 잠깐만 와 형 날아 어떻게 쏘는거야 아 아 이렇게 쏘는거구나 아 아 잠깐만 여기 위험하다 여기 위험하다 태조건 오래간다 아 위로 올라갈까 영혼이 형 침착해 쏴버려 형 형 침착해 아 나 안 맞아 형 침착해 형 침착해 형 침착해 놔 놔 놔 놔 형 침착해 동기가 안 맞아 형 침착해 아 아 아 아 아 당구 올라오게 아 아 정신차려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면 죽어야지 아 아 아 죽었냐? 아 아 아 뭘 알아야지 아 아 죽었어? 아 일로 오세요 아 아 삽 조심해야돼 삽 근데 이번엔 조금 활약했다 이번엔 아 잠깐만 우리 싸워야되네 AI부터 오케이 죽으셈 에이 죽은거야? 아 어 깨스온다 근데 너 도망간다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못 올라오나? 빨간 견제 빨간 떨어지면 빨간 견제 빨간 견제 빨간 견제 빨간 견제 종수형 이겨야돼 에이티가 아니라 아 비열이 어떻게인지 올라가네 아 아 무서워 저거 종수형 다 휘두러쳐야돼 일로와 아 아 아 아 아 아 초록색 초록색 이슬 삽만 들이면 내가 다 죽일 수 있다고 뱀 뱀 아 아 우리가 하나 먹자 이제 초록색 견제 한번 가야겠다 야 야 야 야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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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오래 사이긴 오래 사는데 아 아 아 병건이 형 사임 우리 고양이지 우리 고양이지 병건이 형 사임 사임 병건이 형 나 병건이 형 나 나 머리 아 집방이 형 어떻게 2승이지? 이리와 아니 병건이 형 나 방구 나 내가 두판이 졌어 자 가라 형 병건이 형 병건이 형 병건이 형 아 아 아 영태형 어렵죠 에이아이 잘하는데 에이아이 에이아이 잘하는데 쭉쭉쭉쭉쭉쭉 아 내가 부메랑 맞았어 내가 내 부메랑을 아 같이 떨어졌다 öh 막을놔가지고 핫도그 안잡았어 무조건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야돼 뭐야 당권 죽여 당권 2승이야 AI 잘한다 AI 니가 여기서 이기면 우리 이길수있어 폭탄지원 간다 자 우리표 도와주고 일로와 일로와 오 미친 폭탄간다 폭탄간다 오 AI 조심 오 당권 야 당권 이거 끝나면 이겨 정권아 빨리올라 그래 살아만있어 우리 형 이거 내보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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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AI 에이아이 올라와 안쪽으로 도본다 잠깐만 초록색이 절대 기술하는데 여러분들 초록색 견수해야됩니다 초록색 2승입니다 초록색 2승이에요 빨간색 초록색 2승 정권아 거기 도본다 도본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어떻게 던지는거야 이거 당권아 나가지라 상황좀 보자 왼쪽위에 그거있어요 스테미너 스테미너 다 빠지면 달리기랑 뭐 이런거 안됨 어 그런게 있구나 그리고 같이 떨어지면 스테미너 없는 사람이 지는거임 정권아 살아 살아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렇지 잘한다 어 안넣어 도기하면 죽어 어 나 죽었어 깼어 깼어 안돼 당군 죽여야돼 뭐야 당군이 이겼다고? 아니 저기만 해야겠다 도기지 직건성이 부족해 이 사람들 등수를 안봐? 도기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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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가 안집어지면 도기안나 그래 앞인사람박 머리 뭐야 머리 뭐야 다시 할거야 다시하면 나 의했어 로의 아셨죠? 완전 의했어 완전 의했어 나 이제 3만조 옹냐가 패는거 패는거 패는거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게 조작을 익혀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패는 거 이쪽으로 갈게 비행기나 아니면 축구건 큰 것도 괜찮다 축구건 큰 것도 괜찮고 비행기가 쪼개쪼개 사잖아 비행기가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바닥이 미끄럽고 한 대 잘못 맞으면 날라가거든요 여기 비행기는 번지가 잘 돼요 떨어지면 끝이야?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근데 묶이면은 발버둥 치면 풀리나? 어 풀려요 발버둥 치면 상대 때리면 돼 우리 냥이 하지 말자 냥이 귀여워서 개혈이 형 기운이 안좋아 이걸로 가자 토끼야 귀엽다 토끼도 귀여운데 크로코다이 돼지지 아 그거 크로코다이 이거 어때? 하마콘 개혈이 형 닮았다 전술함으로 갑니다 우리 토끼 우리 오리 어 저거 뭐야 뮤추 얘 previous 오리에요 오리 오리라는 게임이 있어 인티게임 시 doubled 오리 알죠 어려운 게잉 어 있어 아 여기 있구나 폴라보구나 뮤즈 당긴 했어 후후 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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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아니 나 뭐해 나 왜 안 일어나 아 진뱅 맨날 무기가 들고 있어 아 아퍼 아 나 죽었어 야 나 죽었어 누워있는데 몽둥이 맞고 죽었어 이게 죽어? 쟤는 맨날 몽둥이가 있냐 어 날라차기 아 이거구나 하하하 여기는 한번만 잘못맞아도 굴러떨어짐 떨렸어 시점 패드면은 R1 R2 R2 진배야? 아 우승 뱀 뱀 뱀 아 무기 어떻게 놓지 이거 무기 놓는 키 뭐지? F F F 아 좋아 안되겠다 컷 본색 드러내야겠다 아니 뱀 뱀 나와 야야 나와봐 나와 나와 다들 나와 조금 살살 했더리만 봐오라구요 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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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 가잇마 녀석 초파춥스 이거 그냥 굴러떨어져 버려 어 우리 둘이 남았나? 나이스 어 뭐야 당구아 으아악 하하핳 중도 아니었어? 날라차기 미치 아 이거 갑자기 무기 드니까 미치 날라차 무기가 중요해 이 맵은 내가 다 없앴셨는데 이 받아라 포메라기다 어 썬절봉 아 아 좋아 좋아 야 야 이 또 나와 당구 날라차기 잘하는데 날라차기 잘하는데 자 지금 파랑팀 1승 그린팀 1승입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죽으신 사람들 관전하면서 카메라 바꿔가면서 카메라 바꿔가면서 결 많은 사람 견제를 하세요 잘 버티네 우리 크롱이 크롱이 AI인거 아닌가? 빨간색 빨간색 얘구나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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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 좋아 이거 무기 넣는 키 뭐야 액박? 아 무기 넣는 거? 무기 넣는 거? 패드는 RT 2번 RT 2번 아 오케이 아 침착맨 무서워 얘네들 D가 없어 정신이 형 정신이 형 정신이 형 정신이 형 정신이 형 아 뭔디 정신이 형 아 얼었어 어? 얼었어? 어 얼었어 야 나와 야 정신이 형 아 아 자 룰러 간다 룰러 룰러 간다 아 아 뭐야 이거 아 얼음 쥬짐이 형 어 쥬짐이 형 쥬짐이 형 어어어 얼어서 안 잡혔어 우리 AI 정신이 형 지금 이거 초록팀을 없애야 해 초록팀을 아 무서워 어 도와 드릴게요 어 철수하러 초록팀 초록팀 오케 병건이 형 우리 둘 있어 나쁘지 않아 투팀 어 뭐야 왜 안 맞아 병건이 형 급증 병건이 형 급증 병건이 형 급증 좋다 이게 맞아? 나이스 말도 안돼 병건이 잘했다 잘했어요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거 뭐야 펌터 나 때렸어 시작하자마자 나와 파란팀 파란팀 2승 파란팀 2승 파란팀 견제 들어가야 됩니다 파란색 이거 삽으로 죽여야겠다 죽어 딜로 간다 진배 아 누가 나한테 또렷봉 붙였어 어 비행기 키운다 비행기 키우러 아하하하 헌져버리네 말도 안돼 자 침착해 지금 누가 2승이야 블루팀 막아 블루팀 막아 어 아 같다 같은편 어 야야야야 블루블루블루 블루블루 아 너 뭐야 하하하하 이긴다고? 말도 안돼 진배 잘하는데? 무기맨인데 무기맨 삽들게 하면 안돼 종재형한테 삽들게 하면 안돼 어 나도 어떻게 해 어 아 우리 둘 남았었는데 아깝다 아 뱀뱀 근데 이거 여기 앞에 사진 찍힌 사람이 승자임 아 그래요? 원래 이게 승자임 저게임은 상관이 없어 범치 더 받아 아 이거 그러면은 저희 이제 조작도 마셨으니까 축구 한번 가죠 네 제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컬스턴게임인데 그 경기줄 준다 아 살살하기 힘드네 아 형 살살했어요? 살살했지 다들 투본데 형 근데 컴퓨터니까 형은 핸디 많이 안고 했지 조작 좀 익숙해지라고 나 사실 전에 좀 많이 해가지고 응 어 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자 갑니다 고고고 우리 이깁시다 고고고 이거는 공이 차서 장골 아니겠어? 반대편으로 4번 해면 돼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냥 그냥 슛하면 돼 축구 3 이거 축구 3 주먹 주먹으로 치던가 날라차게 하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돼 그러면 태클해도 되잖아 그치 다른 사람 때려도 돼 다른 사람 때려도 되고 그냥 데임마크인데 데임마크 우리 팀이 누군지 몰라 우리는 우리 침철단박 전체 루카쿠 단박 우리 뭐 맞출까? 저희 루카쿠로 가죠 루카쿠? 직발경이 하는 거 따라가자 루카쿠가 뭔데? 고릴라 고릴라야? 요걸로 가죠 좀 귀엽게 오케이 오케이 떡탱이 떡탱이래 어 AI가 스트레이커 같다 아 AI가 말 안 들어 에이아이에 맞추지? 맞출까? 저거 근데 그 특수 스킨이랑 있으려나? 저거 근데 그 특수 스킨이랑 있으려나? 에이아이에 흔질했어 에이아이에 흔질했어 에이아이에 흔질했어 에이아이에 흔질했어 에이아이에 흔질했어 꼴키퍼 꼴키퍼 채우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뭐야 이거 아니야 맨날 포켓몬할 때 별명 이름 붙여준게 떡탱이 저 오리 어딨지? 저 오리 아니 아니야 그거 오리 아니야 아씨 끝났어 저 오리 어딨어 아 다스레이더야? 렛츠고 비슷해? 비슷하게 닮았어 이거 공간 하자 공간 오케이 물려다니지 말고 공간별로 후차 앞으로 차줘 어 볼키퍼 볼키퍼 내가 들게 내가 들게 아 걸어있어 걸어있어 째구루루루 굴러가지고 슛 수달 너무 많아 무서워 어 앞으로만 하자 앞으로만 앞으로만 하면은 나 사람을 팔게 어 나 때렸어 천천히 나이스 센터니 이장냥아 이 쪽으로 이쪽으로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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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패스 오 내가 됐어 렛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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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형아 자자자자자 압박 압박 격앤프레싱 압박 사이드 하자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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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꿀 아 내가 숨이 올게 자 왼쪽 엘티 달리기야 한구나 달리기 그리고 여러분들 구르면은 스테미나 많이 쓰지만 빨리 갈 수 있어요 구르기 하면 구르기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스테미나 써요 근데 많이 써요 스테미나 공간 공간 여기 막어 막어 일단 막어 오우 패스 패스 내가 가져간다 주먹으로 치면 돼 주먹으로 달리다가 주먹으로 달리다가 주먹으로 치면 더 빨라 여기 사람 죽였어 게임만큼 좋네 아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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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공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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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좋다 좋다 템토리 안으로 넣어버려 안으로 넣어버려 나이스 나이스 바로 패스 안으로 너 쳤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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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이렇게 점프 돼 오케이 우리 너무 멈춰있어 사람 맡아 사람 맡아 드리블 드리블 사람 맡아 여기 일단 내가 커버 내가 커버 벗어내 벗어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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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 띄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건 달려가면서 때리시면 돼요 그냥 때려도 되고 달리면서 때리면 더 빠름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너무 멈춰있어 우리 왜 이렇게 멈춰있어 우리 가자 가자 슬슬 가자 오어 앞으로 간다 오 이거 위험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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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면 되지 그냥 패스 패스 어 나 막아 나 챙기다 이 진지 장곤아 여기 있어 여기 김민재 자리 김민재 자리 한번 줘 김민재 자리 나이스 어 막았어? 차네 차네 막았어 내가 막았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속공 속공 내가 맞게 내가 맞게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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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페리 AI 군돌이 준비 중 마킹 중 앞으로 차 앞으로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내가 내가 방향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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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력이야 축구 잘해 원래 축구도 잘하시잖아 차는건 뭐야 몸으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건가 때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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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밀면 그냥 밀려 아우 아 뭘쌌다 근데 방금 한골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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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찰쳤다 오오 갑자기 아 영태형이 공대여 우리 잘 굴러 형이 왜이렇게 많아 형이 왜이렇게 많아 야 거기서 4병이 있어 공격생각이 없어 야 왔다왔다 와아 형님 돌을 찼어요 내가 피해줄걸 잘 타셨는데 꼴감각 있으셔 한테 한번만 내가 막은거야 오케 안받아 크루 야 에이아이 뭐해 에이 못믿어 이거 나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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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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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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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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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구른다 잘구른다 저기 누구야 되게 잘구른다 우와 뭐야 죽음이 뭐야 되게 오합지적 같다 우리 너무 뭉쳐 우리 너무 뭉쳐 오케이 오케이 얻었네 얻었네 앞으로가 내가 훅 채우방에 있을게 내가 하이오스 비켜 자 스테미나 채우고 어 나이스 슛 나 네터링한다 헤딩슛 헤딩슛 여기 밑에 밑에 믿고 들어간다 아아 들어가 들어가 내가 어 다행이다 진짜 편 왜 들고 가 자기 편 왜 들고 가 그냥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내가 끌고 갈게 어 형님 아 까비 크로스 크로스 오케이 걷어내 자 우리 공격 우리 진병이 더 많아 한 명 열고 아 제가 죽여 오케이 오케이 제가 죽게요 어 형님 형님 골 어디에나 있어 페너박스 감각이 있어 앞에 앞에 찔렀어 나 뛰고있다 나 뛰고있다 거기서 해 나 뒤에서 막을게 나와 때려 때려 막아냈어 동냥이가 막았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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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앞으로 에이아이 시즈 비켜요 아니 미친놈이 애가 돌았나 아니 날 왜 때려 나 위험한데 왜 때린다 아니 에이아이 왜 이래 간다 간다 갖고 나와 나와 2단 염색이 어 잠깐만 고개 튕겼다 걷어내고 나이스 나이스 기어링 앞으로 나이스 가자 안돼 콜라 응영슛 야 아 까비 달려 달려 유스 나이스 연기됐다 이거 아 잠시만 유스 부르는거 뭐야 부르는거 올렸어 성민 어 젠장 야 야 무릎다니 잘한다 어 쫙쫙 먹히는데 한대가 안됨 정리 등맞았어 불러 어시스트 좋았어요 나 알겠어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알았어 대신 팀 해체하고 바꿔 저거 수달팀은 이제 해체야 나와야 돼 수달팀 너무 몰려다녀 어 수달 수달 바꿔 팀 해체하고 다시와 우리 팀한테 도전할 그 팀 같고 이적 시즌이니까 아아 수달이 사실 축구랑 잘 안올리기 때문에 뭐 그러긴 해 아니 우리 편 AI 좀 무서워 아니 우리도 리빌딩 가면 안돼요 우리 우리 하지 말고 그래 바꿉시다 AI는 골키퍼로 놔두고 저희 리빌딩 한번 하죠 우리는 그 고릴라 갑시다 흑고릴라 오케이 아 저 만만치 않은데 AI를 빼고 할 수는 없는거죠 그러면은 4대3이랑 숫자 차이가 좀 있어서 빼고 하죠 못하잖아 상대형이니까 빼고 빼 아니 그러면 너무 차이 날걸 너무 차이 날거 같은데 아니에요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여러분들 몰려다녀서 우리 대신 수비를 해주거든요 뭐 상대팀이 저 솔직히 솔직히 고백하자면 예 손가락 좀 너무 아파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너무 많이 눌렀어 어 이제 느낌있게 하시죠 AI에서 놔두고 저희는 종수 고릴라 왜 이렇게 좋아해? 동수형으로 갔죠 이거 키 없지 않아? 동수로 간다고? 동수로 간다고? 아니 그 동네에 이렇게 생긴 애기 꼭 한 명씩 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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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뚱한 표정 짓네 고릴라면 색깔 대비하는게 좋으려나? 영태형 골라보세요 뭐 고를 꺼야죠 흰색이나 하시죠 허스키? 어 아니면 고릴라 색깔 바꿔서 할 수도 있어 하얀색 있어요 고릴라? 우리 고릴라 하얀색을 못 샀어 아 그래요? 허스키 가야돼 흠흠흠 흠흠 그 어 병건이요 그 고릴라 갑시다 오케이 너무 세게 안 누르셔도 돼요 그렇다고 슛 이게 멀리 나가는게 아니니까 한 번도 못 차봤는데 나이스 나이스 자 자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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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넣어버려 오케이 쪼핑 아 Leyi 아 아 여기 나 때린다 벗어내 벗어내 워 楽 오오 세에에에 오오 어 스웅 스웅 크흫 스웅 왈도 Knowing 너무 잘한다 오 뭐야 뻗었다 제가 뒤에서 칭테할게요 막혔어 자 6번 역할 어 AI가 야 AI가 야 AI가 잘해 내가 때려버렸어 저렇게 데임마크는 사람을 때리는게 좋아요 사람을 때리는게 좋아 막 공잡기 전에는 오히려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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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골키퍼가 왜 아무도 없어?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 골키퍼 나 골키퍼 할래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에이아이 빼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강함 어 앞에서 나를 슈트! 슈트! 잠깐만 여기 나와야돼 나와야돼 나이스 저 슈퍼맨 뭐야 니 나야 나 나왔어 슈퍼맨 누가 누군지 몰라 우원박 우원박 정민이형 왔대 우원박 추투해 추투해 정민이형 추투할 동안 다른 경기 할까요 축구말고? 축구인데 익숙해졌어? 축구마스터 축구마스터? 아 그래 축구한밤 더해 그러면 에이아이 빼고? 에이아이 빼? 어떻게 넣어드려 빼드려요 3대4에도 질 것 같기도 한데 3대4에도 만만치 않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를 마크하세요 마크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저를 주먹으로 때려야돼 사람을 때려야돼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팀은 저희 좀 구분되는걸로 갈게요 아까 허스키 안보이기나 3대4 아 이거 빡센데 아니야 쉽지않아 왜냐면 내가 하는게 거의 없어 골키퍼 한명 있으면 좋아 골키퍼가 없어서 그래 골키퍼 한명 있으면 좋아 여기는 도구가 없나요? 여기 도구 없어요 제가 골키퍼 볼게요 우리 토끼하자 제가 골키퍼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승우 해도 돼 이승우 제가 골키퍼 볼테니까 이승우는 뭐야? 유니콘이야? 요 푸동색머리 우리 뭐할까 토끼? 토끼 토끼 토끼로 빠르게 토끼읍시다 어? 바뀌자 어? 오케이 어 근데 색깔이 비슷하지 않을까? 괜찮나?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가자 가자 4대3은 이기겠지? 들수도 있어 아니 대시 никто 안 불닼거 같은데 그럴수도 있어 선수anın 차이가 많이 나 내 대표 저 컴퓨어 역할 에시 долго diye 볼게요 나이스 나 지금 개인 수위중 오씨 야야야 탁끄 elect pa سے 우리팀 아무도 없는데 악마 verw compt regard 튼 그 방kn né kişi 뭐하는거야? 야 공 무조건 저 발로 저게 넣어놓으면 자네들이 알아듣는다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동문 자동문 막아 막아 내 골키퍼 우리 맨날 몰려다녀 내 골키퍼 자고 아 누가 쳐 하하하하 골키퍼 때리면 되지 머리끼대기 잡음 왜 앞으로 안가도 돼 사실 이거 4대2인데 하하하하 너무 대입 막건데 앞으로 투입할게 내가 잡았어 앞으로 되냐 앞으로 거기 안가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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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도와냐 이카 사람을 막아 사람을 공민재로가 아 직방에 해친다 공단 공단 나 너라고 누라고 이거지 이거지 쪼ério 나이스 나 نت off bhf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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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ruitment Vert 나이스 나이스 볼кі퍼가 있어 단시아스 있어 단시아스 단시아스 돌았다 wr2 아 진짜 저거 다시 어서 어떻게 들어가세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야야야야 나두도 공을 못 나오는데 나두도 공을 못 나오는데 자아 현에 가세요 올려줘 올려줘 오케이 안 잡혀 까비까비 나이스 까비야 골대 지켜봐 나와 이 친구 승리 Lean 중요한 220 장이 옥착음 오케이 단이형 장군 좋다 arrested 3대2 공 가져 앞에 시승 하나도 인자계 대기중 가자 가자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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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들어가지 복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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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리고 나야 종수봐 다시 2명 때려도 뒤 아아 예를들 때리기 시작했어 공을 안건들고 다 때리기 시작했어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아니 공을 안찍어 공도 때리고 있어 공도 때리고 공 끼고 때리고 있어 아니 공 빼 공 빼 내가 패가지고 꺼냈어 좋았다 좋았다 달려 달려 단샤스 나온다 단샤스 단샤스 그냥 지나갔어 어 내가 책임지고 맞고 어 지쳤어 어우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울렸어 달리면서 달리면서 나이스 나가지마 나가지마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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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 다녀 공에 맞아 죽었다 나이스 슈앗 어 오 안돼 슈앗 아아 아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4대3인데 이렇게 4대3인데 저쪽이 잘해 아 잠깐만 제가 드릴께요 제가 드릴께요 오케이 쭈시 오 저쪽은 야 막았어 막았어 울렸어 아 아 아 나 맞았어 울렸어 못들어 아이디어가 다막잖아 지금 오케이 아 아 한골이 안났는데 아 오오 미쳤다 달리기! 달리기 하면서 치면 더 쎄게 가요 막아줘 막아줘 방금 부패였다 아 토끼 왜 이렇게 많아 아차 에이아이 있어야 겠다 이거 에이아이 있어야 겠다 자 간다 간다 역습 역습 슛 와 개 잘 차 됐어 공간 오우 슛 한 번 올리면 볼게요 한 번 오 오케 이게 올리는게 된다고? 가자아 당구 잘 막았다 아 솔직히 있는거랑 없는거랑 다르긴 하네 어 나이스 아 3대4도 못 이겨 그래도 3대4 하니까 팽팽하다 그니까 여기서 바로 주먹을 쳤어야 됐어 왜왜 당구 지나가고 컨트롤이 너무 어렵습니다 잡는건 안되냐 어 아아 아아 우리 왜 코트 반잡았어 몰라 코트야? 버프가 있나 어허씨 뭐야 앞으로 쳐 앞으로 쳐 앞으로 쳐 앞으로 쳐 앞으로 쳐 앞으로 쳐 우리팀 잠깐만 뒤로와봐 이거 잘 보세요 대시하면서 대시하면서 주먹 치는게 더 잘 쳐져요 대시하면서 주먹으로 쳐 보세요 날라차기나 일로와봐 일로와봐 기어링 일로와봐 기어링 일로와봐 기어링 일로와봐 저 팀 한 번 보기나 하자 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한번 해보셔요 공들일께 한번 해보셔요 한번 차보셔요 차봐 차봐 아 아니 뒤로가 아니 차보셔요 감나트도 이기는거였어? 공 느낌을 알아야될거같애 공을 차봐 오케오케 다시 대시공격이 좋아 대시공격이 좀 세게 세고 대시 아니면 날라차기 점프 날라차기 대시 때리기 대시 때리기 대시 때리기 대시가 제일 세요 원래 대시 때리기 어 되네 아 뭐 여태까지 이거 그냥 이걸로 했어 이거는 잘 안날라가 원래 영태형 안해 지금 4대2야 지금 4대2야 뒤로 해 뒤로 차는 뒤로 차지마 뒤로 차지마 앞으로 차 지들끼리 싸우는데 정말 왜 센자링 센자링 핫볼 넣자 안하잖아 전척 안해 안한대 뭐 안하잖아 전척 아니 전척 아 나 열심히 하지 말걸 아 뭐야 가만히 있어도 되는거였네 못낸 어렵네 도작이 너무 어렵다 아 어려워 너무 게임 너무 어려워 손이 지났어 개그 못 넣어 이게 귀찮은데 기차닫게 하하하하 어렵다구 아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려워 아니 진짜 미신보다 어려워 하하하하 미신보다 어렵대 미신보다 어려워 어 진짜로? 상욱이 여기 축구 빼 축구 빼 아 어려워 어려워 아 축구 어려울 수도 있어 패는 거 해 패는 거 패는 거 해 아니 패는 거 얼굴로 재밌는 거 많잖아 패는 거 패는 거 축구 밟고 미스 축구도 있는데 패는 걸로 해 패는 거 마지막 한 10초는 아예 안 했는데 상대방 아 개 웃기네 그 패는 건데 열차 맵이라고 기가 막힌 거 하나 있거든요 아 그거 그거 재밌지 그걸로 갈게요 한 명 어디 갔어? 한 명 나갔어 기열이 형 기열이 형 왜 나 나가졌지? 아 너무 웃기다 세 명 가만히 있는데 개 웃기네 마지막에 아니 거기 자리지도 않아 너무 커서 좀 기다렸다가 기열이 형 오면 요구하자 아 손가락 아파 아 더워 아 에어컨 키워야겠다 아 너무 웃었네 손가락 다들 푸시고 어우 손가락 부러질 거 같아 잠수함 이거는 AI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잠수함도 있으면 좋아 이거 EZ AI 넣어둘게 EZ AI 아 AI도 EZ가 있어? 어 모드가 있네요 보니까 자 가겠습니다 이거는 기차를 더 빨리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팀인데 뒤에 보면 석탄이 있어요 석탄을 자기 열차에 넣어야 돼요 반대로 상대방 열차에 석탄을 빼서 던져버릴 수 있어요 밖에 방해할 수 있어요 못 넣을게 그리고 저기 옆에 보면은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브레이크 하면 좀 느려짐 브레이크 하면은 상대거 상대거? 네 상대가 이제 못가요 열차가 그래서 적절하게 석탄 넣는 사람 상대방 방해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사람 매치하시면 돼요 떨어지면 죽어? 죽어요 지금 다시 태어나 이거 영탱으로 가야겠다 이거 근데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막 생각보다 엄청 멈추진 않아요 약간 멈추긴 하는데 석탄을 결국에 넣어야 돼 석탄을 결국에 넣어야 돼 석탄을 결국에 넣어야 돼 소 옆에 소 왼쪽에 형님 소 왼쪽에 소 왼쪽에 그 왼쪽에 안 나와나? 호랑이는? 그럼 호랑이로 가요 형 호랑이로 가자 호랑이 나 호랑이가 왜 없어? 나 호랑이가 없어 나 호랑이가 없네 호랑이 있네? 기어리 형 호랑이 해야겠다 왜 AI가 돼지라 기어리 형 약간 특별 느낌으로 기어리 호랑이로 가자 기어리 호랑이 하면 되겠네 어 돼지가 없냐 특별하기가 고고 어 뭐야 렛츠고 아 석탄을 어떻게 해? 아니 얘 미쳐가지고 아 저쪽으로 아 나 죽는다 아 석탄을 들고 나 죽었어 표지판 아 이거 넘어왔다 당군형 넘어왔다 당군형 넘어왔다 아 나 속도 아 이거 당군형부터 해 힘들 나 석지 못 다 뒤졌어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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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겠다 석탄 들고 오세요 석탄 들고 오세요 석탄 들고 오세요 뭍 아 ounces Your fiber uniqu 웃어 어 진배 Sterling 석탄 두개bet 야 이쪽 지어 내가 점령아 살려줘 나 던지지마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아 아 뒤에 잘한다 우리가 여기 놓고 있어요 여기 걱정마죠 목록하게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다들 속도 속도는거 봐 제가 기어리 형 여기 드릴게요 제가 던져 드릴게요 기어리 형 어? 아 렛츠 박형 넘어왔는데? 직박이 형? 이거 뭐야? 됐지 됐지 아 아 누가 소고기 됐다 누가 소고기 됐어 나 넘어 볼게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는 어딨어 브레이크? 숱 넣었는데 옆에 아 그렇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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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진패야 아 미안해요 형이 적군을 물리치느라고 아 아 아 아 이거 많이 앞서가는데 하하하하 첫째 떨어졌다 아 뭐야 아 왜 나 왜 나 아 왜 나 스텝이 떨어지면 튀어나가나 나 또가 3탄 잡고 갑니다 아 기다려주세요 당군 던져버려 기다려주세요 당군 2연속 이거 아 아 당군 잡아 자살들래 아 아 아 아 구마유씨 간다 구마유씨 아 아 아 아 다 죽어라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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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alle ciu 으 반가왕 안갈렸어? 잘 그러면 저랑 팀 나누고 근데 우원박 튜토리얼 한 15분 걸릴 것 같은데 그럴지도 아 그럼 한파 하고 있자 이거를 팀을 내가 봤을땐 종수형이랑 종수가 좀 잘해 종수형이 일로 가야겠다 기열이형님도 꽤 잘하고 기열이랑 종수랑 나누고 당근이랑 침착맨 나누면 될 것 같아 기열이형이 오른쪽으로 주체를 못해 게임이 원래 좀 약간 답답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도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여기에 AI가 있어야겠네 이거를 AI가 우리보다 잘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AI가 자꾸 방해한다니까? 석탄 넣는데? 조작이 너무 어려워 맵을 그냥 단순히 패는걸로 우린 못해 오락실 맵 한번 갈게요 오락실 어려워 다른거 다른거 블랙홀 없나? 블랙홀이 남겼다 블랙홀이 개개인전이죠 블랙홀은 2대2대2랑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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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잠수함 잠수함도 2대2대2인가?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당근형이랑 영태형이랑 같이 응 당근형이랑 영태형이랑 같이 이거 팀 되지 않아? 종수함 종수형이랑 기어리형이랑 같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종수형이랑 붙어야지 직박이형 붙어야 된다 직박이형 직박이형 아무튼 AI가 잘하지 AI가 정말 AI 잘하는 AI 붙여줘 잘하는 AI 붙여줘 잘하는 AI 붙여줘 하도 AI 아니 공략이가 공략이가 AI랑 아니 아니 풍얼량이 AI랑 하드 AI 우리팀이 잘하는 편임 AI가 AI가 좀 잘하는 편이긴 해 이러면 밸런스 맞겠다 하드 AI? 하드 AI 근데 쟤 엄청 잘해요 하드 AI 잘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마이너스야 사실상 우리편을 공격해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당근은 패드지 네 대시를 잘 써야돼 엘티지 엘티 직박이형 우린 존보러 갈게요 대시로 도망가고 엘티 누르면서 비 누르면 굴어서 회피할 수도 있고 주먹질은 더 쎄고 그 조작은 다 아는데 응 아 세팅들 가면 사대사로 되는구나 뭐가 안돼? 지효 형 우리 흑골일라? 아니 흑골일라 당근 너 뭐 할거야? 직박이 형 할거에요 너 크롱이 해? 그래 크롱이 크롱이 하자 시박연 우리 저거 어딨냐? 시박연 시박연 아 크롱이 옆에 있는거 있냐? 이거 오리? 오리 있어요 다스베이더 있어? 다스베이더 그런거 없어요 알비 눌러봐 알비 고르기 전에 알비 눌러봐 캐릭터 알비? 알비 엘비 스킨 있으면 바뀌거든 안 바뀌어요 안 바뀌네 그럼 크롱이 크롱이요?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해 크롱이 해 아무것도 없겠는데 왜 왜 왜 나 없다오면 사줄줄 알았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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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정신다 나 사인지아쳐 종사 버티면 돼 이거 어차 물이 차 오르거든 점점 그래서 어 야 그게 어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 얘 꼬랑지 있어 꼬랑지에 뭐 매달리는거 있거든 죽었어? 어 오케이 어 출빡이 어디 있어 출빡이 어디 있어 출빡이 어디가 있어 어 이거 날라간다 이거 날라간다 어 날라간다 영재형 잠깐 공룡연합 영재형 잠깐 공룡연합 무슨 연합?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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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연합 아니 그냥 공룡연합 연합 아 잠깐만 연합이 어딨어 죽어 어 야 불타오른다 불타오른다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여기서 잡기로 Y야 잡기 Y 잡기 Y 잡기 Y 잡기 Y 어 스테미나 딸려서 스테미나 딸려서 떨어진거야 어 아 아 괜찮아 꼬리가 있어 꼬리가 한번 꼬리 찬스 아 아 아 나이스 이쪽에 꼬리 찬스가 있어 방해해 스테미나 떨어졌어 죽으면 방해 여기 스테미나 관리가 중요하 1대 1인데? 직박이형이 보호해줘야겠네 어 어 아 아 아 아 사롯다 아 AI 너무 사네 아 미치네 아 아 초록색 견제 가야돼 초록색 아니 얘 무슨 에임이 아 자꾸 로봇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잠깐만 아 정민이 정민이형 개웃기네 정민이형 정민이형은 스티마이드에요 스티마이드 스티마이드 아닙니다 자꾸 하래 아 아 어 잠깐만 나 그로기 그로기 아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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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박이형 저 따라오세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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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 올라가 누구 벌써 올라가있네 예? 저 죽었는데 형님 아 죽었어 어 06연합 06연합 잠깐 06연합 으어어 아 큰일났다 이거 떨어지면서 낙살했어 한 두간 타임 타임 올라가고 하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자 다같이 꼬리로 가야겠는데 에이 다 내려갔들 다 내려간 올라가면 이기겠는데 이 게임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는 서로 어 직박이형 도와줘야되 저기 저기 야 못 올라가게 갈.. 갈겨 갈겨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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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통 맞춰 파란색 팀이 1등인가? 파란색 맞춰야돼 파란색 파란색 맞춰야돼 파란색 AI가 올라간다 AI가 맞췄다 맞췄다 나이스 AI가 이겼어 AI가 아 AI가 1등이야? AI 잘한다 나가 이 자식아 아아 아니 쟤 AI 잘해 아니 쟤 AI 잘해 쟤 AI 잘하네 아 잠깐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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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사일 나온다 도망가자 도망가 어 잠깐만 미사일 여기가 미사일로 안날라 야 당근 올라와 그냥 올라와 잡고 올라와 Y RT 누르면서 Y 누르면서 위로 해봐 어 안돼 나 죽는다 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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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Y 누르면서 위로해 어 미사일 충격파가 엄청 쎄 아 날라와 아 날라와 뭐야 날라와서 후람백 맞은거 아니지 옥냥아 비켜 비켜 어 비켜 비켜 어 형 내가 도와줄게 조심조심 찜짝찜짝 올라가올라가 올라오 에이씨 에이아이 제발 에이아이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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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맨날 안올라가지더라 끝에는 어디올라가야되 어렵다 컨트롤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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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 이렇게 못올라가지 몽 Kollegen 어어어 안장 형, 형 위치 너무 좋아 AI 잘한다 잘한다 ven 도와줄게! 미사일 발사! 최대한 못해 최대한 어 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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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길 잡아 잡어 나도 잡아 날 잡아 어떻게 된거야 누구야? 뭐야? AI 설마 AI? 누구야? AI 아직 안 죽었어 아 AI 너는 안고가 취업을 못해 노하고가 있나봐 못치네 안고 이거 종속이 잘 나왔어 미사일 나온다 미사일 아하! 짐대야! 나 갈렸다 하아 이게 한 마리 가네 초록색 초록색 견제해야 돼 초록색 어딜 떨어뜨려 위에 벌써 3명 있어 당구는 거긴데? 어 뭐야 날라가 그거 꽉 잡고 있어야 돼 꽉 잡고 있어야 돼 꽉 잡고 있어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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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은거야 여기 올라올 생각하지마 여기 내 땅이요 종수형 어? 잠깐만 야 더 선질라 그러지 아하 이게 안 맞네 이게 안 맞네 초록색 견제해 초록색 AI 견제해 아 여기서 날라가는구나 아 뭐야 당군 발차기 했네 야 꼬리 잡아 당군 아 아 노란색이 이기면 좋아 왼쪽에서 AI 아 내가 한 명 떨어뜨림 내가 한 명 떨어뜨림 나 기절했어 맞았어 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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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고고 윙고고 아니 AI 이 뭐 AI 안 죽어려고 AI 잡아 AI 맞춰 AI 맞춰 AI 잡았어 AI 잡았어 AI 잡았어 안대쪽이 잡았어 AI 잘 버티는 거 봐 AI 잠만 있어봐 AI 잘한다 AI야 피해 AI 잡아 AI 잘한다 나 쌈한다 쌈한다 나 쌈한다 쌈한다 잘한다 야 이거 뭐야 니네 뭐해 AI 잡아 AI 잡아 AI 꼬리씩 잡았어 야 AI 잡았다 야 AI 잡았다 야 AI 잡았다 AI 잡아 끌거야 끌거야 야 AI 줄게 꼬리 잡아 꼬리 잡아 어 잠깐만 보여 그럼 떠있기만 해 떠있기만 해 이 정도면 이길 것 같은데 스테미나 차이로 떠있기만 해 떠있기만 해 나 AI 잡았는데 어딨어 어딨어 여기가 뭐야 어 나이스 죽었어 죽었어 장난 그만 쳐야겠다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제대로 갈게요 못 잡으니까 어 벌써? 처음엔 한번 피해주고 미사일 한번 피해주고 영태형 영태형 잘하는 척한다 영태형 먼저 아하하하하 시비야 왜그래 아 내가 쉬고 있잖아 형 아 나 또 안돼 안돼 어디야 이기고 있어요 아 안돼 아 아 아 아 아 나 엔진을 잡고 맞아 근데 아 아 아 지금 벌써 올라갔어? 올라갔어요 미사일을 잡고 나가네 아 아 아 여기까지 날라가는구나 어 어디야 당근 도와줄게 올라가야되 슬슬 올라가야되 아 잠깐만 앉아줘 아 이게 뭐야 이거 흐흫 머가를 준비 머가를 준비 머가를 준비 뒤로 가야되 뒤로 이제 미사일 나온다 잠깐만 AI 잡아야되잖아 미사일 나온다 날라간다 이거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어 됐다 안 맞았다 올라가 이제 올라가 이제 올라가 형님들 AI AI 끝나요 AI 잡아야되요 올라가 올라가 AI 잘 올라가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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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조금만 어 결끝에 노란색 어 거기 있어도 되고 노란색깔 있어도 되고 그 잡아 한번씩 잡고 놨다 그래 잡고 놨다 기둥 살짝 왼쪽 오른쪽 피하면서 애들 공격하니까 AI AI 나이스 어 편하 된다 된다 아 AI 안 죽었어? 한 번 떼 한 번 떼 한 번 떼고 한 번 떼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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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 해냈다 안 죽었다고? 뒤에? 꼬리에 묻었나? 나이스 해냈다 우리 드디어 1승 했다 하하하 잡고 있어 잡고 있어 AI 왜 안 죽어 안 끝나? 오 비싸네 AI 체력이 많은가? 진짜 인류가 이긴게 아닙니다 어 AI 또 나 때린다 넌 뒤졌다 야야 나야 나야 멍둥이 멍둥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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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배 너씨 내 맵 두 번을 담가? 아하하하 아하하하 결쌍 이거 나를 두 번을 담가? 뭐든 안 당하지 아으 꺼져 하하하하 날라갔죠?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미사일 썰 때 어 잠깐만 병건이 형 잠깐만 병건이 형 잠깐만 병건이 형 병건이 형 병건이 형 미사일 썰어 병건이 형 병건이 형 어 아하 안 돼 안 돼 잠깐만 그럼 잡지 말자 죽이자 어 당군 감 잡아 배열이 내가 또 도와줄게 형 형 잠깐만 올라가기만 하자 형 형 진정 해봐 형 진정 해봐 일로 와봐 마필 Palm 기사일 날 나온다 잡아당군 잡아 dijo 자 오? 어? 형 여기 있읍시다 아 끊이지마 아 끊이지마 아 끊이지마 아이 갓마 알아서 가져버려 AI AI 아 잠깐만 어 나 꼈어 아름다운 겸 아 여기 자리 없어 자리 없어요 자리 종료 자리 없어요 AI 살았어 뭐야 자리 없어요 자리 없어요 모른다 가자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 저기 AI 진짜 종료처럼 살아있는거 봐 아 자리 좋네 여기 아 잠깐만 아 여기 자리 좋네 기효리 내가 맞춰줄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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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떨궂을게 아 여기 자리 좋아 아아 누가 나 맞췄어 기효리 형 나이스 아 근데 AI야 핫채드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여기 자리 자리 예술이잖아 못 써 나 안 찍혔어 엇 괜찮아 초록색이 많이 입으면 돼 초록색이 많이 입으면 돼 초록색이 많이 입으면 돼 초록색이 많이 입으면 돼 아 피부 아 피부 갈릭 guitar 아아 아아 잠깐만 중성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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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효리 형 기효리 형 잠깐만 잠깐만 기효리 형 잠깐만 그 나 지금 빠젓들었어 얘 담겨야 돼 압박감 장난 아니 어~~ 어~~ 에이아 이새끼 까아! 아 뭐야 얘는 뭐 맞지도 않냐 날라타기를 아 미안해 종수야 미안해 종수야 미안해 미안하나 종수야 아 종수야 미안하나 아 종수야 잠깐만 종수야 왜그래 같이 올라가야지 미사니잖아 나와 공략 나오라고 나와 야 이거 뭐야 아 잠시만요 형태형 서로 치지마 올라가야지 하지마 하지마 운명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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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 내 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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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붙어 아이씨잠깐만 초록색 파란색 견제요 어 나 명축한 명축해 나 명축한 명축해 옹양아 맞아 하 임마 초록색 어 당군이 살아있다 당군 화이팅 나 명축해 초록색 파란색 견제 스테미너 스테미너 아 악어보드 가야겠다 아하 옹양 올라온다 기둥 잡아야되 기둥 조심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꼬리칸 꼬리칸 있어 방해해야돼 파란색 방해해야돼 파란색 방해해야돼 야 올라가야돼 잡고 약간 올라가야돼 슬슬 악어잖아 악어는 무슨 악어 꺼져 야 우중아 살기만 하면 된다 내가 맞췄다 머리 그냥 잡고 있어라 잡고만 있으면 돼 어 잡고만 있어 그렇게 우리가 이겼어 버텨 꼬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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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나이스 아 펑펑한데 아 펑펑한데 담배상 날아 야 진배 조심해 진배 맨날 뒷꼬리칸엔 제왕이야 조심해 조심 뒤만 노려 진배형 흠쨔! 아! 뭐야 나! 머리 박았어! 나 놀아! 놀아! 야! 나아! 가이! 미치겠다 너! 어! 비행기 온다! 비행기! 비행기 온다! 궁순아 잘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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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따라가! 안 되나? 뭐해 저건! 장훈님! 장훈님! 자냐! 당근! 좋아! 좋아! 야! 미사일 온다! 미사일! 이거 잡아도 날아가던데? 어! 날아가네! 잡고 있어도! 안 맞아야 되는구나! 아! 여기 중이야! 잠깐만!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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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동맹! 공룡 동맹! 파측류 동맹! 올라갑시다! 주열이 형 AI랑 사투 중! 야! 나 왜 누워! 누가 이겨도 몰라! 형!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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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 발 깨었다! 발 깨었다! 아! 왜 안 맞지? 여기다 여기다! 왜 이렇게 돼? 아! 형! 자리 좋아! 자리 좋아! 꼬리야!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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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하나만! 자리 하나만! 자리 하나만! 자리 하나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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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가요! 아! 야! 누구야! 야! 누구야! 결차 떠나요! 아! AI! AI! 뒤에 꼬리키 한잔해! 꼬리키 한잔해! 바닷물 한잔해! 어! AI 세! 잠깐! 폭탄! 너무 불안한 어디 보자! 자! 요쯤에 떨구면 될라나? 됐다! 에이! 아! 체력이 기네! 매달리네! 몰라! 아! 여기 느낌 있구만! 어! 밑에 수루탄이다! 난구나! 우리 밑에 수루탄이야! 우리 밑에 수루탄이야! 올라가야 돼! 하하하하! 설마 이거 누구야! 아! 제대로 들어갔구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자! 침착하게! 이러면 스테미너 많은 사람이 이기지 않나? 최대한 수영하고 있다가 처음부터 매달리면 안 죽었나! 자자자자자! 와! 안 죽을려고 했지! 진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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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너 쓰지마! 진작해! 진작해! 어! 어! 단군이 다 해냈다! hare!! 음! 깨비! 입박이 형 하고 단군하고 나 급격히 말 수 없어진 들려? 얘들아? 아 들려 형 아 들려? 원샷? 역시 머리 쓰는 게임을 잘하는구나 울려? 아 울리진 않아 안 울려?